와이키키로 출발! 우선 버디를 맡기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 아 맞아! 아이고 아이고, 저기까지 갔지? 버디 사촌 페이지에요. 유 핫피? 유 핫피? 어어 페이지! 귀여워. 버디야. 얘 이거 사료베경. 잘 잤어. 와이키키! 체크인 시간 3시에 맞춰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늦어졌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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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너무 이상해 오! 이 랩! 이 랩! 이거 업그레이드 됐어 그니까 오 마이 로드 오 마이 가시 오 이거 진짜 엄청 단지 와우 어우 너무 예뻐! 찰떨어버릴까? 예쁠 시간이 왔어! Look at this! 너무 아파! 조심해! 책을 읽고 있어! 되게 낮긴 하다! 오 마이 굿네스! 아 진짜 유튜브 아니야? This is really like high quality brand. I guess it is 5 star. Nespresso! 오! Do they have like... Do they have like... Do they have lik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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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Oh! We didn't need to bring... Is this the fridge? Is this water? Is this water?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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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깔콘을 무슨 팬시하게 해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가격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격을 알아야 시키지 자기야, 여기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가격 같은 거 한 건 안 해 자기야, 근데 진짜 부자같이 생겼더라 왜 저리지? 기분이 좋아 마이타이는 당연히 마이타이 안에서 못 보네 네, 네, 오, 예 마이타이는 좀 특별한거예요 10$만 원인 네, 레고라 패스는 15.50 오케이, 제가 그 마이타이가 네 네, 메뉴는 좀 있어 오케이 마이타이 어쩐지 마시고 아멘.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타이. 여기다 줘. 왓카리 베스트. 라면을 잘 먹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아, 괜찮아요. 아, 네. 무슨 말이야? 프리카스. 루카스 아바론에 사테 사테 아이스 크림이 아, 소리베 와우, 이게 세상이야 어우, 이게 다이어트 야, 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이거 그냥 와우, 와우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오, 마이 갓 맛있어 아, 크림 한입만 먹어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대박, 대박 오, 로마 오리 오리 오우 으엥 우와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애 드디어 제일 기다렸던 랍스터 니기리 메리니기리 주토로 메리니기리 주토로, 탐마구, 마이 페이브릿 오이스터 완전 뱃속에 바다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오늘 해산물 먹방 지대로다 뭐야? 해산물 파티 미쳤다 나 이제 진짜 배불러 여기가 킹크랩 여기가 킹크랩 귀엽다 이게 진짜 맛있어 꼬깨 마카롱 뚜껑 꼬깨 어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